김광석 자 그러면 다음 키워드 또 가보도록 할게요 김광석 아 불우의 명곡에서 김광석 씨의 노래를 커버를 하셨어요 사실 김광석 씨 하면은 워낙에 정말 대단한 아티스트여서 들을 때는 굉장히 편하게 들리는데 불러서 감동을 주기가 어려운 노래거든요 좀 부담스럽지는 않았어요? 사실 저희가 김광석 선배님 특집에 실현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괜찮을까? 괜찮을까 싶으면서도 되게 기쁘기도 했죠 물론 기쁜 것보다는 걱정이 좀 더 컸어요 잘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 저희 아버지가 김광석 선배님을 너무 좋아하셔서 아버님도 음악을 많이 좋아하셨어요 저희 집안이 음악에 노출이 잘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저는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이때부터 김광석 선배님이 노래를 많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노래방 가면 맨날 김광석 선배님이 노래 부르시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배워서 아빠랑 노래방에서 같이 불러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선배님의 특집에 저희가 나가서 노래를 불러야 되잖아요 엄청난 부담감이 컸죠 사실은 건드리면 안 되는 영역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조금 결과가 잘 나와서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었죠 네 조금 너무 과분하기도 불의 명곡에서 보이스퍼라는 이름이 정말 잘 알려지게 된 그런 계기가 됐었는데 네 좀 많이 알려지고 나서 뭐 달라진 거 있어요? 아무래도 길거리에서 알아봐 주시는 연령대가 좀 다행이었어요 다행이었어요 아 진짜요? 제가 은행에 갔는데 은행 직원분께서 알아보시고 저 은행 계좌를 개설하러 갔는데 갑자기 휴지를 주시는 거예요 아 이거 사은품인가 했는데 알아보시고서 이거 선물이라고 너무 진짜 기분 좋지 않아요? 왜냐면 그 전에 사실 광호가 그 은행을 처음 간 게 아니라 그 전에 갔을 때는 못 알아보셨어요 아 진짜? 근데 이제 불의 명곡 조금 나오고 이제 가서 아 그때 이제 불의 명곡을 봐주시고 이렇게 그 후에 알아 은행 갈 때 헤어랑 하고 갔다 안 하고 갔다? 아 근데 안 하고 갔죠 아 이제 내추럴로 갔는데 안 하고 근데 어디? 어디서 본 것 같겠어 이러면서 이렇게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사실은 요즘 아이돌의 인기가 정말 엄청나잖아요 그런 속에서 지금 보이스퍼를 태극기를 딱 꽂았어 근데 보이스퍼만의 어떤 생존 전략?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일단은 보컬 그룹 자체가 그렇게 요즘에 많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좀 안타깝기도 한 것도 있지만 저희만의 생존 법칙이라고 그러면 저희를 보면 솔직히 좀 멋있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멋있진 않아요 아 멋있어요 갑자기 뼈를 멋있진 않는데 입을 여는 순간 그냥 TV에 꼭 멋있는 사람만 나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이 있어요 출연도 있고 우리 같은 사람도 이제 있다 역주 오빠 같은 정말 편한 음악을 해주는 이제 가수도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면서 좀 친근하게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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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